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고보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겨울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물높이는 높아도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상쾌하네요. 기분이 다 좋네요. 상쾌한 바닷가. 너무 잔잔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좋네요. 힐링이 되고. 해삼 있습니다. 해삼 있죠. 해삼. 꺼내볼까요? 좋습니다. 여기 똥. 여기 똥이 있어요. 쭉 가보면 해삼 있는거죠.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곰이 되니까요. 카레. 카레 같은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주변에 한번 돌아다니는거죠. 뭐. 예. 돌다 보면 뭐. 해조개도 있고. 해삼. 개조개. 여보 개조개. 여보 개조개. 어떻게 알았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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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지난번에 먹으니까 맛이 좋아요 좋더라구요 예 주변에 해삼은 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보이시죠 어딘지 찍어주세요 아 해삼 움직이는데 아 해삼 움직여요 한번 끌어 볼까요 살려주더라도 여기는 밑에 똥이 있구요 아 해삼이 더 큰데요 엄청 커요 이거 하나 먹을만한데 살려줘요 저희들은 뭐 해삼 안주니까요 여기 보세요 똥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밑에 똥 똥똥똥 해삼 똥 빠이빠이 넌 진짜 운 좋았어 우리한테 걸리는게 운 좋은거에요 가리비가? 가리비 안녕 안녕 가리비 가리비가 숨어있어요 가리비 눈 사이에 가리비가 숨어있네요 가리비가 숨어있네요 가리비가 숨어있어요 녹화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펠르부부가 왔어요 아 문 열고 안닫는거에요 문 열고 안닫는데 그냥 그냥 주스 바이빠이 그냥 주워. 이곳에서 그냥 주워봐. 그냥 주워. 어우, 흐이. 어우, 구름 따는다. 갑시다. 좋죠. 아, 너무 무겁겠는데. 아, 그러네. 개죽이 구멍. 개죽이 구멍. 발견. 발견. 이거 뭐야? 살죽이야. 살죽이 한가? 살죽이는 아니겠지. 이건 아니겠지. 걸리면 개죽이네요. 개죽이네. 개죽이네. 개죽이네, 그죠? 개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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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만하네요. 개죽이네. 실망. 엄마, różnych balloon. 콩나 trieste, 큰 애가. 가리비 보세요. 안녕하세요 가리비 안녕 안녕 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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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건데 아 굿 야 그러나 아휴 죽은 줄이면 안돼요 어제 왔어야 되는데 예 어디 아 나 못봤는데 그걸로 왔는데 어디 그걸 못뿌냐 그걸 못뿌냐 emp 네 다시 나 이렇게 우리 어디 야야야야 입 벌리고 있네 입 벌리고 있네 이런 걸 못 보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입 벌리고 있는 거 개조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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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거 봐봐 아이고 살아있네 개조개 주우세요 개조개 주우세요 개조개 주워가요 그냥 여기 오면 주워가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거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 없어요 살조개 오 대왕 살조개 우와 우와 진짜 이런 살조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조개 이런 걸 캐야지 살조개 캐려면 뭐 좀 들어주실까 들어드릴까 들어드릴까 들어드릴게 제가 아이고 이것만 정보여 아니 이게 신발을 사장님이 신발을 더 신으시니까 해삼 해삼 하다 서철이옘 או hmm 하.. 좋았다 아니 저희는 이거 많이 갔다가 뭐해요 저거 뭐 한두 마리이면 되지 그러니까 한두 마리이면 되지 잘 먹을게 어머니도 드려 회사 회사 한 민말 드릴게 사장님 많이 주셔가지고 예 한두 마리이면 돼 예 예 드려요 야 완전히 괴물이 되니 괴물이죠 방망이 이런 방망이 봤어요? 여보 이런 방망이 봤어요? 근데 질겨 크면 크잖아 응 이거 뭐예요? 말리나? 하.. 사과입니다 살았다고 아이씨 잘해 한 번 더 점어야 되냐 굿 굿 굿 슈 빨리 얼굴 말하려고 그래 야 여기 이게 있구나 전복이 이렇게 봐 또는 네 아이씨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